와 어떻게 애들 기억을 싹 다 지워버렸냐 이방이를 처음 만난 게 언제입니까? 야 지배인 초록색 저걸이 좀 이리 불러 쟤 쟤는 다른 애는 안 될까요? 나오십니까? 오쩨 아이는 유도를 하니까 붙으려고만 할 거 아니야 그래 슬쩍 틈을 주면서 딸려버렸지 축하해 조 Ces이 실상가가 우통 이렇게 팍 붙고 반칙이 딱 내려가! 귀를 팍봅 밀로 쪽은 아니거든 코미디 쪽이지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있는데 밀로 주인공이 따로 있네 Just only believe 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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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참 난 차네 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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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ㅅㄴ 쳐 돌았나 야 너 나한테 시비 가냐 지금?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나 몰라 응 우리가 현동이 입학 시퇴까지 기다려 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좀 그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? 야 솔직히 뭐 거기다 내가 말대꾸를 해 너 여지껏 잘했잖아 인마 나 다시 만나고 싶지 네가 원한다면 나 너랑 다시 만날 수도 있어 네 핸드폰에서 내 이름 치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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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한테 이거 던질 새끼 누구야 어 어 어 어 옥상 올라와 혁명 아 누가 어디서 깝 죽대 나까불들이 따져 이 X 야 야 영틀이 많이 컸다 형 앞에서 담배를 다 두고 오늘 좋은 날인데 한번 봐주시지